제대만 보여줄테니까 말이야 뭐야 뭐야 이거 우리 여보잖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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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리 나무 들어와 나무 들어와봐 나무지로? 왜? 여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옷은 그게 뭐야? 여긴 어디고? 여기 과거로 들어왔잖아 여기 아무래도 원시시대인 것 같아 어? 원시시대 여보 옷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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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어? 어딜 도망가 여보랑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만났는데 아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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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족장 벌써 인간을 잡았구나 어? 족장 찾았구나 어? 내가 잡아왔네 나의 사냥감이야 맛있어 보이는 걸 이 녀석 인간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여보 여보 치우는 거야? 뭐야 여보 미안해 얘들아 봤지 내가 기절시키는 거 어? 대단혀 사냥감을 잘봤다 대단혀 일단 이 인간을 빨리 긁고 가자 우리 집으로 어 어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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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으유 으유 아이 해야و 어어 야 애들아 이제 이거 야 애들아 이 고기를 이제 어떻게 할까? 어? 고기? 해체! 고기! 해체하려고? 고기? 고기! 고기 보관 되는다 아냐아냐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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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고기는 먹지 말자 알겠지? 나중에 먹는거야 나중에 나중에 필요할 때 먹자고 배고파질 때 어? 맞다 맞다 고기 아직 많다 음 고기 아직 많으니까 어? 빨리 들어가 이 고기야 이 고기 덩어리야 어? 아 무슨 고기는 여봐 아 고기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 어 그치 애들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조용히 해라 우우 아! 애들아 내가 아무래도 고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혼쥬 좀 내줄 테니까 위에 잠깐 올라가 있어 어 역시 족짝이다 이걸로 아 이걸로 어 그래 역시 족짝 고기를 내가 조용히 시킬게 올라가있어 응 알겠다 가자 이 고기 덩어리들 조용히 안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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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 정도면 됐겠지 어휴! 어휴 형! 어휴! 야! 너 이거! 야 니가 왜 여기 있어?! 어휴? 저 자랑도 뭐야? 나 그냥 불숲에 누워있는데 난 오늘 호싹 뺏기고 이거 입히고 어휴 이거 끌려 왔다고 아 야 여보 진짜 뭔 소리야 고기랑 입 그리고 저 사람들 왜 우리 여기 가둘 거 이거 뭐야 이 사람 이 사람들도 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인데 다 멍켜버렸어 아 나는 인디언들을 따라갔다가 어? 원시인들 따져갔다가 그냥 여기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냥을 가자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원시인들이 사랑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랑고기를 안 먹으면 나도 죽여버리겠대 아니 그래서 여보가 지금 우리를 먹겠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형? 아니 그런 게 아니지 바보들아 넌 왜 잡혀온 거야 진짜 뜬금없이 아니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일단 나는 먹는 척을 할게 일단 사람고기를 먹는 척 할 테니까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내가 탈출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어 알겠어 내가 죽취시켜줘야지 인연이 조용히 안 해? 인연이 이거 확 먹어버릴까? 확 먹어버릴까? 잘못했습니다 적정 이상한 사람이 있다 야 야 그래 뭐지? 뭔데 그래 뭔데 그래 따라온 애들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우리 애들이 이상하다 얘네들 좀 봐라 뭐야 다시 한번 해봐 고기 먹어라 인유 사람고기 먹어 사람고기를 어떻게 먹어 이상하다 사람고기 싫어하다니 너 내가 먹어 나 절대 못 먹어 사람고기 야야 봄쎄야 그냥 사람고기 먹는다고 해 그냥 사람고기를 어떻게 먹어 우리가 애들아 우리 애들은 사람고기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지마 그럼 먹어봐라 먹어보라고 사람고기가 어디 있어 지금 없구만 여기 그땈데 사람고기 인乃 애들아 그만둬 사람고기 사람고기 사람고기는 맛있지만 이 애들은 안돼 아무리 족장 아들이더라도 사람고기를 먹어야한다 아니면 식량이 될 뿐이다 뭔소리야 우리도 먹겠다는거야 그렇다 안 먹으면 먹을거야 얘들아 빨리 먹는다고 하라고 나 못 먹어 안되겠다 얘들아 얘들도 감옥에 넣어버려 사랑고기를 먹지 않은 부족원들은 다 식량으로 쓸거다 고기 덩어리들 아빠가 우리 버렸어 따라와라 이 고기 덩어리들 맛있는 고기를 써주지 빨리 들어가 아빠 사랑고기 먹은거야 빨리 들어가 사랑고기는 맛있어 봉수야 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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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건네달라 족장 맞다 애들아 근데 이 상자 내는건 뭐야 아니야 우리 식량 우리 식량이다 이렇게 부기가 많단 말이야 도대체 몇 명을 죽인거야 몇 명을 사냥한거야 모르겠다 이 근처에 있는 인간들은 다 죽여서 해체했다 그 그래 일단 내가 혼쭐을 내주고 있을테니까 올라가있어 족장이 아니다 족장 본보기로 한 명 해체하는게 어떠냐 족장 한 명을 죽이자고 지금 당장? 그렇다 족장이라면 한 명쯤은 해체도 괜찮지 않겠나 한 명을 죽이자 한 명을 먹자는거지? 어? 그렇다 싱싱한게 얼마나 알았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싱싱한 고기 줄게 어? 내가 하는거 잘봐 어? 누굴 먹을까? 누굴 먹을까? 누굴 먹을까? 야 이 녀석은 어때? 얘 꼬마애 어? 너무 작다 아 너무 작은가? 좀 더 키워야된다 어? 음 그러면 이거는 어? 너무 늙었다 너무 늙었나? 어? 이 아저씨는 어때? 어? 어? 맛있어 보이잖아 더러워? 냄새나? 뭐라고? 이이씨 어? 야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얘는 어때 그러면 이 꼬마애는 어? 맛있어 보이는데 어? 어? 적당하다 야 이 고기 덩어리야 올라가 어? 어? 야 애들에 잘봐 내가 한번 사랑고기를 맛있게 써는거 알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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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babba 살려주세요 아이쿠 칼을 놓고 왔네 칼이 없어도 야 이거 못 죽이겠는데 나중에 먹자 나중에 칼 칼 칼 지금 들고 온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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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갑자기 흥미가 떨어졌어 재미가 없어졌어 나중에 우리 나중에 먹자 나중에 어때? 알겠다 알겠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도 별로 안고프다 일단 이거 항자에 있는 고기 먹고 내일 먹자 내일 어때 좋지? 그래 그래 올라가자 올라가자 고기들아 조용히 있어라 이거 일단 어떻게 오늘은 피해받는데 이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구하면 좋지 좋은 방법 없을까 일단 오늘은 자야겠다 적장 문 열어봐라 족장 이 늦은 밤에 무슨일이야? 족장 족장이 고기를 먹는걸 한번도 본적이 없다 그게 무슨말이야? 족장 우리를 속이고있나 우후 내가 사람고기를 먹은걸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그렇다 이 자식들 날 의심해 어? 안되겠네 족장인데 나로서 한번 고기 줘봐 내가 어? 한입에 베어줄테니까 어? 좋다 진짜 고기를 먹는지 안맞는지 진실을 곰덮이 알려줄 것이다 빨리 줘 고기를 먹은다면 곰덮이 발동을 안할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바로 곰덮이 발동할 것이다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음 고기 냄새가 정말 좋구나 향긋해 이야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spoke u한 이 피자 까악! 따악!!! 진짜 리얼하게 먹었다! 족정 미안하다고 의심해서 맛있구만 맛있구만 미안하다고 잘 자라 족정 맛... 진짜 진짜 맛... 진짜 근데 이거 삼킬뻔했어 하마터면 진짜 진짜 이거 안되겠어 이거 애들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거 같아 아무래도 오늘밤에 원신인들이 자고있을때 몰래 탈출해야겠어 가족들을 데렸고 말이야 으으으 들었나? 으으으 들었어? 들었다 조.. 족장이 우리를 속였어 고기를 먹지 않았다 으으으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는데 족장은 맛이 없다고 할 수 있지? 그것도 전세계가 다 들을 정도로 저렇게 고래고래 말이야 그 그렇단 말이다 우우 오늘 오늘밤 족장을 친다 알겠나? 오오오 좋다 오오오오 이거 이거 지금 시간이면 다 원신인들도 다 자고있겠지?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가족들을 데렸고 여기를 빨리 탈출하는거야 여긴 미쳤어 하 하 하 아 어 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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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야 혜택아 요루야 아빠가 우릴 배신해 우릴 배신해 우릴 배신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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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람고기를 먹지 않아 얘들아 일단 지금 원신인들이 다 자고있으니까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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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지금밖에 지금 기회가 없어 어 어 어 어 왜요 뭐야 어 역시 역시 족장은 이럴줄 알았어 말도 안했다 족장 역시 거기들을 이렇게 굶으려고 했구나 애들아 애들아 내 말좀 들어봐 내 말좀 들어봐 애들아 그런게 아니고 난 사람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고기가 마 아니 아니 얘들아 뛰어! 도망간다! 잡아라! 잡아라! 아 얘들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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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도망가! 뛰어! 우리 고기들 도망간다! 야 빨리! 잡는다! 총을 쏴! 얘들아 털어서 남아야돼! 고기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소리가 들려 소리! 아직 못다 돌렸나? 나무지로 와! 여기! 여기! 어디 갔나? 안 보인다! 어딨어! 어딨어! 여기 근처! 분명히 근처에 있을거다! 이 자식! 서로 변장했나? 야 지금 이 꼬치냐! 우우우! 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어! 형 형! 왜왜그래! 저쪽 저거 위에 있는거 저거 우리가 타고 갔던 그 기계 아니야? 어! 저거! 저거 타임머신 아니야 저거? 방금 방침대! 방금 방침대! 저거 우리 자거 다시 타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니야? 야 그러면 우리 저기로 빨리 도망가자! 빨리 가자! 도망가! 뛰어! 뛰어! 어! 어! 얘들아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야! 야! 우우우우우우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앙 돌아왔다! 어! 어! 돌아왔다! 어! 엄마! 돌아왔어! 잘왔다! 잘왔어! 요로도 왔다! 요로도 왔다! 돌아온건가? 야! 우리가 돌아왔어! 탈출이다! 탈출! 야! 우리 빨리 집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너무 앙원같은 시간이었어! 이 집이 얼마나 그리웠다고! 역시 집이 최고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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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 왜 이렇게 고인돌이 이렇게 높냐? 저기 좀 봐! 어? 저기! 육삼고인돌이야! 어! 어.. 어! 오! 환전 신기하다!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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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감사합니다.